오늘 아침 출근길 꽤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는데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안전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나 낮겠고 낮 기온도 예년 이맘때보다 5도나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10도, 서부 9도, 남부 8도, 동부가 7도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 북부와 동부 15도, 서부가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은 9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있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